롱롱 약룡 시장이네요. 아 시장에 가면 좋지 않아. 약재를 많이 파는 시장. 여기서 나는 냄새 되게 좋지 않아요? 하얀 냄새. 좋다. 하얀 냄새 나. 아 그래. 이런 거 뭐해. 개똥수. 장난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냄새 맡아서 몸이 좋아지는 느낌. 우와. 로얄젤이. 로얄젤이 로얄젤이에요. 우와. 머리 그냥 있어 그냥. 저 말벌이요? 저 말벌이요? 신기하다. 우와. 술 담그는 거 아니에요? 애벌레 애벌레 먹는 거. 어머니 여기 뱀은 없죠. 뱀이 그렇게 좋다는 거. 많이 파세요. 아 알로에. 와우. 알로에가 변비에 되게 좋아요. 이거 하나 사서 갈아 먹을까? 알로에? 아. 저 그냥 먹는 거. 부모님 알로에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야구르토 넣고 갈아서. 맛있겠다. 맛있죠? 맛은 없죠?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얼굴에 발라도 돼요 이거? 얼굴에 바르는데 맛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거 주세요. 알로에 하나 산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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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거 진짜 되게 건강해지는 거 같아 그렇지? 벌써. 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먹어야 돼. 뭐. 우리 거랑 비슷해.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거보다 저거 보여? 뭐야. 요즘 이게 요인이거든요. 요새 요인이거든요. 요즘 이 백 이래요. 이 백. 와우. 너무 작념. 정국아! 뭐예요? 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식용이에요? 먹지 그럼 몸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와 정국아 미꾸라지도 있어 미꾸라지 추어탕 이거 거북이에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애원 키우는 거예요? 귀여워 먹으려고 했으면서 먹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귀여워 도진이 형 예쁘다고 해서 난주하겠잖아 드라마 캐릭터